앞서 보신 것처럼 내년 청주시 상당구의 국회의원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당선 무효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심은 어떤지도 이번 여론조사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송근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당언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속 의원의 낙마로 치러지는 재선거에도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응답자 가운데서도 절반이 넘는 53.5%가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에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재선거 후보를 내는 것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지만, 이런 응답이 지지율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내년 재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고, 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이 좋다는 응답자가 53.2%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의 76.6%, 중도는 56.6%, 진보에서도 30.6%가 내년 재선거에서 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투표 의사가 높을수록 야당에 대한 지지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재선거에서 지지 후보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으로는 공약과 정책을 꼽았고, 전문성과 능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도덕성과 청렴성은 22.1%, 소속 정당과 성향은 19.8%, 경륜과 경험은 4.4%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청주방송총국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청주시 상당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